안녕하세요. 저는 몽골대에서 온 몽골 목사 어드메일입니다. 저는 7년 전에 케나드에 갈 기회가 있었고 그때 여러 도시와 교회를 방문하고 몽골 성교사역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인전 1.8절 말씀을 받게 되었고 지금까지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캐다던 몽골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는 땅긋 지역이고 몽골은 캐나다에서 너러져 있는 곳이고 그래도 이 지역은 몽골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는 땅긋 지역이고 몽골은 캐나다에서 너러져 있는 곳이고 땅긋 같은 나라임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살고 있는 곳과 땅긋이라는 곳을 연결시켜서 사도인정 1절 8절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졌고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새로운 명예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몽골에 어떤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지금 몽골의 복음이 전해진 지 벌써 2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몽골 교회들에게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년 동안 몽골의 여러 나라 선교사들이 와서 몽골 교회의 복음의 기초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선영의 도움으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게 돼서 기쁩니다. 지금 23년 전에 몽골은 군산주에서 사회주의 나라로 바꿨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몽골에서는 어려움과 중요한 결정의 단계를 거치면서 사회 발전을 이루어왔었지만 오늘날 사회와 견제 발전 전체에게는 중요한 결정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몽골의 전체와 사회 발전은 지도자들의 바른 결정과 올바른 전체가 달려있고 몽골 교회가 사회의 영향을 어떻게 기출 것인지 위치를 찾고 많은 일들을 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몽골은 자연재원이 많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나라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아프리카처럼 될 수 있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몽골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몽골 교회는 세계의 어느 나라 교회에 없는 특징과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면 반드시 빠른 속도로 몽골은 발전할 겁니다. 이것은 규파와 네트워크를 조화하여 하나님 나라의 협력과 연합이라는 당연한 기조를 가진 특징입니다. 지금의 시기에 어떻게 이것을 지도할 것인가에 따라 미래의 몽골 교회의 발전, 영향의 결정을 기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있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몽골 복음주의협회를 대표하여 왔습니다. 몽골 복음주의협회는 몽골 교회가 3분의 2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고 100개의 기독교 단체를 후원이로 한 몽골교회, 키리스도의 몸이고 몽골교회를 대표하는 유일한 군돈체입니다. 이 군돈체의 후원이로 후원을 하지 않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의 대부분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연결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감소되어서 몽골교회는 같은 비전과 목적을 따라 동의되어 연합하여 사역할 미래가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은 몽골교회에서 몽골교회의 모든 것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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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현실적 예를 들어보면 2년 전부터 몽골보금지협회는 전책과 계획, 구조와 조작을 개선하고 전 지역 교회들을 네트워크시키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몽골보금지협회는 지난 수년 동안 몽골교회의 다면체근 사역들의 특징을 도움을 시켜 몽골보금지협회에서 그들의 사역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몽골교회의 선장에 따라 각자 지금 있게 분리된 연합과 운동들이 생기게 되었고 연합과 협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몸으로 선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membavisto의 몽골교회는 힘으로 모여서 그 주요를 위해 고상한 도움을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을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사람은 정신과의 고상한 지협회에서의 고상한 지협회에서 종일까지 대화했습니다. 모델보금지협회가 인지한 고상한 지협회에서 역사적인 복원을 위한 지협회의 모든 것이 중요하며 투구에 참여하셨습니다. 몽골 목회자협회, 몽골 선교연합회 등 여러 단체들이 조직되고 있습니다. 몽골교회 행정을 대표한 몽골보금주의협회는 대한민국 보금주의협회와 대한민국 교회 군던체와 협력하기 위하여 계약을 제결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몽골교회가 독립이 되고 면역이 되어 전체에게 생기고 몸이 구선되어 영혼이 하나가 되어 비전이 이루어지고 지금을 지고 협력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몽골교회의 역사상 몽골에 오신 성교사님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몽골교회 행정이 독립되고 경험을 사고, 지금을 느끼고 비전이 넓혀지고 있는 현상들이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혀는 몽골에 오신 성교사님들이 모든 일을 스스로 하고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있었지만 지금 그분들의 영역한 제자들이 그분들을 대신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성교사님들은 제자들을 뒤에서 지원을 하고 도와주고 견뎌해주고 방향을 바르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본 것으로 세워진 교회들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지원을 받아야 할 교회들이 있고 어떤 교회는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 다른 사람들을 일어설 때 도와주고 복음 초소에 바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해 동안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채소를 그 비닐하우스에서 나오게 된 교회하여 자연 동양에 심겨져 자연 군영을 잡게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채소는 살아남고 또 어떤 채소는 죽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누구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누구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미를 재로 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심해진 교회들이 현재 미를 재로 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살아남고 또 어떤 교회는 뿌리로 보면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주기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사회에서 교회로 인도하는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지금 교회는 선도들을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남을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다바면으로 그 방법을 잡고 있습니다. 이리와 함께 지내면이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은 스스로 돈을 벌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에 대해 새로운 주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교사님들이 교회 사람들을 오게 만들었지만 그 사람들의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고 또 돈을 어떻게 벌고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몽골에서는 교육과 세면화를 하면 성견 지지보다는 사회에서 신주 실력과 사회를 변형시키고 영향을 끼치고 인도할 방법에 대하여 몽골 사람들을 배워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몽골에서는 몽골 초론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몽골 초론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몽골 초론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몽골 교회는 내부적으로 주목하고 기초를 잘 다치고 뿌리를 깊이 심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미리의 현재 몽골 교회의 전책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내부와 외부적으로 주목시켜 진서했고 올바른 전책과 하나님의 비정을 따라 자라가는 것을 원합니다. 몽골 초론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몽골 초론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몽골 초론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고문을前에 노는 게 cake berre 지금 몽골에서는 성경 용어들을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 전책이 필요합니다. 또는 거짓된 이단들을 반대하고 교회들을 보호하고 사회에 올바른 이해를 줄 전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회자들을 양육하고 지원하고 도와줄 전책이 필요하고요. 지도자들과 신세대의 관계를 견뎌해 줄 전책이 필요합니다. 사회와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영향을 주고 그들에게 맞는 전책이 필요하고요. 선교로 파손된 사람들을 돌봐줄 동일된 지도와 전책이 필요합니다. 몽골 교회의 비전은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몽골 민족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전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걸음은 2020년까지 몽골 인구의 10%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목표에 대해서는 2006년에 진행된 몽골 교회 대회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몽골 교회 민주교회에 몽골 복음주의협회, 몽골 목회자협회 등 그리스도의 몸을 대신하는 단체들이 기독교 단체들과 사역 계획을 세우고 매년 전책과 조직, 연구, 복음, 선교에 대한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라는 것을 서로에게 기억하게 하고 선포합니다. 이 시기를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가 어린이 되어가게 있다는 것이고 젊은 몽골 교회 위에 추님께서 인혜를 가득차게 베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몽골 복음주의협회에서는 전 지역의 교회 협력과 협력을 시원할 전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과 협력할 연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추님 나라를 위해 몽골 교회는 생기있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님을 공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역사의 공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의 공부를 공부에 대한 사역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의 공부를 통해하는 과연은 어떻게 알지 말까? 그리고 현재의 역사의 공부를 공부하는 것이고 우리의 역사의 공부는 어떤 조직입니다. 우리의 주님 안에서 좋은 친구, 마음이 넓은 민족들의 도움, 사랑의 손글, 협력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난 수년 동안 주님께서 하신 일들과 선교사들의 도움의 손글, 또 믿음을 통해서 알았고 특히 소원조원 짐의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나라를 위한 둔반자로 부르시고 더 많은 인내를 내리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몽골과 한국과 간보자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